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고우유준, 서연덕입니다. 저희 대학의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모두 반영하며, 계열별로 반영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문과, 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문의과 교차지원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 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굉장히 저렴하며, 장학금, 어학연수, 교환학생, 해외 봉사활동들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인재상은 기본을 바로 세워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입니다. 총장님이와 모든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정직, 책임, 배려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를 향한 도전과 열정을 가진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학은 88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전의 명문 국립한밭대학교입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산학일체의 교육의 세계인류대학으로 성장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 한밭대학교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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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